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오후 시간 맞이해서 한번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후 라디오 1교시 방송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좀 약간 얼큰한 그런 국물류 있는 그런 음식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도 아주 지지부진하고 하니까 아주 시원한 맛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원한 맛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에 좀 많이 빠졌죠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뭔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오후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0.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은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푹 빠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또 후 올라갔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빠질 때도 있고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터무니없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낙폭을 줄일 것 같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지금은 약간 반등을 해서 양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어요 한 2,196억 정도 기간이 160억 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2,334억을 현재 매도하고 있네요 오른 종목들은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백원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LG 엔솔이 한 0.2% 하이닉스 한 0.4% 삼바 0.2 그리고 현대체가 0.8% 정도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0.1 KB 0.1% 셀트리온이 한 1.5% 정도 오르고 있네요 반면에 떨어지는 종목도 꽤 있어요 네이버 0.7 지금 LG화학 0.3 SDI 1.1 기아가 한 0.2 정도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1.9%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르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같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아직까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0.4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한 2,366억 정도를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과 기간은 좀 팔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정도 200원 살짝 올랐고 나머지는 빠지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엄 1.6, LNF 0.6, 프라비스 4.0, 카카오게임즈 0.5, 셀트리온 1% 위메이드 2.5, HLB 1.6 그래가지고 쭉 빠지고 있고요 첨보가 한 0.4% 정도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역시 오늘은 상당히 좀 흐름이 싹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뭐 하방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 보니까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는 홍콩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오전에 중국의 경제수도로 불리는 그 상하이시의 단기적인 봉쇄 방침에 따라서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될 거다 그런 우려가 또 시장을 지배합니다 또 상하이가 또 그걸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도쿄 니케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한 162.64포인트 빠져가지고 27,987.20으로 오전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그 지수의 하락, 하락폭은 300포인트 이상에 달하기도 했어요 쭉 빠지더라고요 니케이에서는 그 하이테크 종목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이시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하이의 봉쇄 소식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 봉쇄 조치로 기업 활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그 우려되는 종목들의 하락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그 의료 업체인데 패스트 리테일링인가 이게 한 2.16% 정도 빠져가지고 하여튼 좀 약간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기계의 하락도 0.5%나 현재 미끄러져 있다 하여튼 일본 지수도 안 좋고 상하이시 정부는 그간 경제적인 충격을 우려해가지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소극적인 봉쇄 정책을 펼쳐왔는데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에 이날부터 4달 5일까지 단계적인 봉쇄에 돌입하기로 합니다 그 당국은 그 도시를 황푸강 기준 동서로 나눠요 푸동 쪽의 금융지구 등 황푸강 동쪽 지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4달 1일 오전 5시까지 도시의 주요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는 황푸강 서쪽 지역은 4달 1일부터 5일까지 봉쇄합니다 봉쇄 역시 중국은 중국스럽습니다 중학군 증시는 엇갈리는데 중국 본토와 대만 증시는 하락했는데 홍콩은 장 초반의 급락세를 극복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상하의 지수는 한국시간 기준 11시 반 기준 봤을 때 12.32포인트 빠져가지고 3199.92를 가르쳤고 대만 자치한 지수가 267.96포인트 빠져서 17408.99에 움직이고 있네요 홍콩 항생도 한 0.9% 정도 올라서 21598.53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그래요 상하이시 단계적 봉쇄와 함께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중국 이동통신사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미중 간의 갈등 심화 우려도 중화권 증시 하락의 요인으로 꼽고 현재 연방통신위원회의 지난 25일 중국 통신사 차이나텔레콤하고 차이나 모바일이 미국지사 등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통신설비와 서비스업체 목록에 포함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주재의 중국대사관이 FCC가 중국의 FCC가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중국 통신사업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했다 그렇게 또 반발합니다 그래서 FCC는 지난해도 미통신 네트워크를 위협해 가지고 중국 최대 통신설비업체 화이아구,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테크놀로지 등을 해서 해당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역시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 지금 상하이 짓은 말한대로 한 0.13% 정도 빠져 있고요 홍콩 항생은 현재 다시 양전을 해서 1.3% 오르고 있어요 일본은 한 0.4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만 8,014를 가리키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환율은 1,220원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1.8원 정도 올랐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다시 또 반등을 해가지고 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말했지만 거의 보합으로 가지 않겠나 한 6만 9,800원 정도 그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아요 한 200만 주 정도 그리고 기관이 30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미들 거의 줍줍 할 겁니다 줍줍 개미들은 거의 주는 것 같아요 한 230만 주 정도 줍고 있고 우선주도 한 6만 4천 원 정도 지금 흐름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 100원 전자 근데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6만 3천 9백원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 볼 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 5만 주 정도 사고 있는데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오늘 기관이 한 9만 9천 주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석폭 사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든지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아침에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같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에는 그냥 건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 재미없는 흐름이죠 재미없는 흐름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언제 오르냐 답답해가지고 속 터지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뭐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고 막 이렇게 슈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도 더 그래요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할 거예요 누가 그러다 보니까 내 주식은 파란불 내 가슴은 활활활 불리둥 표현이 참 아주 재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요 하여튼 종가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다가 그때 한번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시든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